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슬픈로우스 저기있다고 어디에 계세요? 하얀 차 저기 있잖아 오잉! 왜? 어디 있어? 오잉! 오잉! 아버지 머리 어 처음 뵈지 않았는데 머리가 이왕에는 머리 그림을 붙여야 해 여행이 하얀 차 하얀 차 하얀 차 하얀 차 하얀 차 하얀 차 여기 되게 유명한 마카롱집 여기도 진짜 유명해 여기 바뀌었어? 바뀌었네 여기서 이와인이 좀 서있던 거 아니야? 맞아 저기 하겐다즈 기억나? 우리 하겐다즈 여기서 먹었잖아 하겐다즈 먹었어 그래? 기억 안 나지? 우리가? 여기 하겐다즈 안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? 맛있어 맛있어 우디 향이 좋아 우디 향이랑 머스크 향이 좋더라고 나 머스크 향이 좋아 맛있어 이거랑 난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이거랑 난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내 사진을 보내줘 오케이 땡큐 찍었어? 응 굿 이제 이럴 때 확실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 간식이 나온다 나니 나니 핸 핸 핸 나니 핸 핸 핸 옳지 하이파이브 나니야 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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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하이파이브 나니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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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했어 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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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그래 나가려니까 응 갑자기 그러냐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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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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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이쁘다 여기서 소시지를 골라야 되거든? 근데 되게 뭐가 많아 생기는 거 있어? 근데 여러 가지가 소끼고기도 많고 버팔로도 있고 양도 있고 10.5%돼서 세상에서 7번째 배가 최고의 배가 오케이 그럼 먹어도 될 것 같아 버팔로도 볼 수 있어? 파멸 라이드 어니언 하고 뭐 넣을까? 스파이크 스파이크 어떠한가? 맛있어? 딱 설명하면 에스프레소에 보리차를 타고 거기다가 되게 고소한 소주를 섞은 느낌? 신기하다 고수가 10.5도야 이거 꽤 높네 엄청 높은거지 오, 뜨거워 뜨거워? 응 맛있다 그래? 응, 맛있다 오, 그 냄새 너무 좋다 어때? 맛있지? 맛있지? 핫토우즈 맛있지? 나 핫토우즈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 그냥 소시지가 맛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파는 핫토우랑 다른 맛이야 응, 맞아 케찹하고 머스터드 이런거 수수 아예 안들어가고 근데 그냥 이 분면에 맛으로도 맛있네 맞아 더운건 진짜 덥다 응 여유롭게 여기 앉아서 먹지를 못하겠어 지금 노후로 절대 그럴 수 없어 빨리 먹고 다음 움직이고 계속 그래줘야돼 네 오늘의 주인공이 한참이 오늘의 주인공이 저녁을 탑해 다행히 마치 마치 사과 마치 마치 나의 주인공이 뭐하는데? 야 왜? 탭해도 돼 핸드폰 탭해도 돼 아날로그로 선호한 두 가지 아날로그로 선호한 두 가지 나 유튜버 같아? 아직 아직 어색해? 아 너무 좋아 따뚱 너무 이쁘지? 시원하겠다 와 회원님 앉아가지고 맥주 하셨다 가다 보면서 아 바다 보니까 맘이 시원하네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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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저쪽을 파고드네